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할렐루야.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중농부 가족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잠원 16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계획들이 있습니다. 학생이나 직장인이나 심지어 가정을 돌보는 주부라도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를 따라 계획을 세웁니다. 조금 더 꼼꼼한 사람들은 연 단위 계획과 이를 이루기 위한 월간 계획을 세우고 월간 계획을 이루기 위한 하루의 실천 사항들을 빼곡히 적어둡니다. 그래서 하루가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되며 1년이 10년이 됩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는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되돌아보면 과연 계획하고 뜻한 대로 된 것이 몇 가지나 있을까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 것들이 얼마나 될까요? 이처럼 인생은 우리의 삶은 마음먹은 대로 계획한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몇 달 혹은 몇 년이 인생 계획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내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는데 내가 계획한 것, 꿈꾸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경험들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심지어 연세가 치고 치드신 어른들은 얼마나 더 그러시겠어요? 오늘 나눈 자문의 말씀은 이와 같은 우리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계획을 많이 세우고 생각은 많으나 결국 일을 이루시고 결론 짓게 만드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문 16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들의 한 해의 삶을 되돌아보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가운데서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보면서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이라. 아멘. 아멘. 마음으로 우리의 일을 경영하는 주체는 우리 자신입니다. 스스로의 마음으로 수많은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그려놓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획한 대로 될 것이라고 장담까지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계획을 이루어주시고 말을 이루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세요. 결론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제외하고 너무 많은 계획과 경영을 하고 그대로 될 줄 알고 자신감 있는 말을 내뱉고 있다는 것이지요.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것인데 잠원 기자의 말은 그렇다고 해서 허무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들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시니까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될 것이라는 생각 이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은 결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말을 하더라도 그 모든 일의 결론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 이것이 오늘 잠원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이자 인생의 교훈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올 한 해 어떻게 달려오셨어요? 내년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삶에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말을 뱉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계획하는 것, 말하는 것, 소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경영하는 것 이것을 이루어주시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 손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아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생각과 경영,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감찰하신다라는 말은 타칸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타칸은 저울로 달아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저울로 달아본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저울로 달아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 그 자체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심장이 올라갈 때 하나님의 공의의 저울에 우리의 행위와 계획이 올라갈 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우리는 매일같이 점검하고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행동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 속 중심을 달아보시고 살펴보시며 언제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심령과 중심이 합당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말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다 깨끗하고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의 문제가 있고 정직하지 못한 계획이라면 그 뜻과 생각은 결코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얼마나 화려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완벽한 진행을 하고 있는가, 경영을 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보다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살펴보시고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의 인생을 달아보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의 열매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있다면 고치고 회개해서 문제없는 인생이 되어 하나님의 저울에 합당한 그런 올해를 마무리하고 그리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3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모두 다 맡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두 다 맡겨라. 이 말, 히브리어 갈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려버린다는 뜻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것을 낮은 곳으로 굴려버린다는 뜻이죠. 구약의 지명 가운데 길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길갈도 갈랄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계획들, 즉 생각하고 꿈꾸고 있는 것들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굴려버린다는, 굴려버리라는 의미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모두 다 맡겨버리라는 뜻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비탈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올라가고 있어요. 짐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끙끙거리고 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겨울까요? 아래에서 그걸 받아주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던지고 너는 평안한 길에 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밑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던지라고 내가 너 책임져 주겠다고 외치고 있어도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짐을 끝까지 자기가 지고 가겠다고 우기고 짊어지고 갑니다. 내가 하겠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끙끙대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발자국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은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일입니까? 밑으로 굴려버리기만 하면 내 머리 위에 있는, 내 어깨 위에 있는 짐을 다 던져버리기만 하면 그 밑에서 받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분이 있는데 우리는 내가 지고 가겠다고 끙끙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걸음대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계획한 곳까지 우린 도달할 수가 없어요. 중간에 가라가 쓰러질 것입니다. 중간에 가지도 못해서 넘어지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염려, 근심들을 하나님께 굴려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맡아주시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그저 형통하게, 순조롭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그 짐을 지고 가야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반대예요. 하나님께 굴려버려야 경영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성원하는 것들이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9절 말씀에선 우리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액기스와 같은 귀한 말씀, 우리 다 같이 입술을 열어서 있는 곳에서 큰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말씀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하시니라. 아멘! 우리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 계획하고 준비한 날지라도 하나님께 굴려버려야만,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책임져주실 수 있는 분은, 인도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독부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친구들 올 한 해 정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견디느라, 버티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웠던 2020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곳까지 달려올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세워보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몰라요. 그 받은 은혜를 세워보며 다가오는 2021년도 새해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올 한 해 이런 어려움이 다 떠나갈 것을 기대하고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료부 가족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심을 굳게 믿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갔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는지 되돌아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는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은혜의 주님, 올 한 해 남은 한 해 이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지켜주시고 다가오는 2021년도 새해에는 올해와는 정반대로 다른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로 가득한 성령 충만한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방패가 되어주사 우리의 삶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올 한 해 충름부에서 하지 못했던 행사들 수련회와 기도회와 전도축제와 많은 일들을 내년에는 다 이루게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사 올해와는 전혀 다른 그런 은혜가 충만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새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제목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시고 그저 꿈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우리 충름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서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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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